인칸토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행사곡으로 인칸토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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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신아 괜찮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야지 갈 수 있겠니? 살아남을게. 동신아 인칸토 들려 인칸토? 너네 곡이야. 여기서 행사곡을 하고 있어. 모르겠어 여기 4인조 뭐 있는데 하고 있어. 남자들인데 인칸토 하고 나서 일땜포 골라 할거야. 대박이지? 인칸토 하고 있고 이거 끝나면 일땜포 골라 할거야. 신나는 곡으로 하면 하는 것 같아. 그 중에서. 여러분 팬덤싱어 원이 새롭네요. 새롭게 좀 다가오네요. 또 이상하게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살짝 좀 어두워서. 그렇게 밝지만은 나는 것이라서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. 선수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성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카메라는 먼지가 끼지 않습니다. 그런가요? 네 감사합니다. 어제 이비인후과를 다녀왔습니다. 오랜만에 다녀왔는데. 상대결절이나 그런건 아니구요. 상대결절이나 그런건 아니구요. 유명함이나. 상대 쪽이 좀. 민감해서. 빨갛게 좀 부어있는. 그런건데 아마. 아니아니아니아니. 저 폰을 바꾸진 않았구요. 네. 네. 목관리 잘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목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. 민간도. 여기서 되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노래 끝났습니다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무래도 대기실이다 보니 네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먹었고요 네 스카프는 목 때문에 매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등포볼라가 나올 시간입니다 대학생은 시험기간이라 못가요 아이고 같이 또 하고 있는 곳들이라 네 인기현상 콘서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잠깐 짬을 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1등포볼라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라는 곡이 나옵니다 1등포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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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포볼라 2등포볼라 3등포볼라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그냥 생기더라도 하는 거죠 3등포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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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포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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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포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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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죠 팀이 어..보니까 팀 이름이 카이로라는 팀이네요 사중창 크로스오버 그룹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우.. 평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도 들어오고 계시네요 가끔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때 버츄스쿠창 버츄스쿠창 깨꼬자 나버레스요 다른 분들이 부르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쵸 우리 떼창 가능하죠? 떼창 한번 해볼까요? 원 투 쓰리 포 이땐 보고나 이 논불레버 이제 보내줄 똥시리님 똥시리님 아 회전초밥이요? 회전초밥 뭐였죠? 돌아가는 그 무대 얘기 하신거였죠? 회전초밥 그래도 색다른 시도였어요 시간 쏜살같이 빨리 가네요 진짜로 그쵸 대구 아 대전 아련했죠 아주 그냥 인기영상 막둥이 여기서 뭐하니 누구세요? 시즌1도 잘되고 있고 시즌2도 덩달아 잘되고 있고 뭐든 누구든 다 잘되야지 네 인기영상 언젠가 될거라고 생각해요 국보급으로 오래오래 가야되는데 말이죠 아 그럼요 인기영상은 특별하죠 아 그럼요 인기영상은 특별하죠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앵콜이 나오면 앵콜 다음 곡에 하고 올라가실거고 앵콜이 안 나오면 여기까지 하고 올라가실거고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등포 골라가 끝이 났습니다 현수야 무슨 나보고 멍청한 놈이라니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바보 멍청한 놈이라니 이런 바보 멍청한 놈이라니 네 감사합니다 현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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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성대 좀 돌려나줘 der 햄수 또 잠수 탔지 또 너 우리 햄수 니가 사먹만 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너도 요즘에 많이 보더라 강아지 사진 어 사먹주면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자 사먹주면 뭐 사먹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말이 없어 현수 사라졌네 본론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라졌어 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시작할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끝나고 또 시간되면 그때 한번 넘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빠잉 너 죽었어 너는 아주 그냥 다음에 보자 현수야 일본 잘 갔다오고 해야죠 노래하고 와야죠 노래하고 와야죠 네